시즌 2시 시즌 4시 시즌 4시 어디에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역광이라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어 됐어 으어어어 멋있죠 멋지죠 그렇겠어 한번 보시고요 한번 봐주세요 기름이 껴가지고 어 비교하다. 비교하다. 사람도 다 위에 올라오고 맛있네. 갑자기 속은지 생각나지 않아? 뭐. 아 저거 찍으라고. 2020년 진짜 바람 안정하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게 생각 아니 근데 보는거는 확실히 좋아 근데 이게 크게 찍으면 드리뻔 아이고 한해가 끝나가네 징글징글 하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반이 안됐는데 근데 구름 있어서 색깔이 훨씬 좋아 시간을 딱 맞췄어 오히려 구름이 있어서 여기 보이는거는 훨씬 더 예뻐 위로 빛이 야 진짜 어 어 보여 보여 여기 보이잖아 바꿔봐 야 진짜 이까지 와가지고 해눔이 보러 왔네 2021년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텄어? 텄어? 네 내년 6월까지도 텄던거 같아 땀불도 못가고 내년 6월에 싱가포로 싱가포로 싱가포로부터 가자고? 응 제일 먼저 싱가포로 숲 mid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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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다 그지? 기름하고 산 사이에 햇빛이 아주 응 이거 깔려진다 진짜 응 저기 특히 산이 있어가지고 꼴딱 넘어갈라 그래 응 색깔 뭐 조금 더 좋으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쪽에 카메라 속에서 보이는 거 좀 다르네 하늘에 푸른 색깔이 많은데 여기는 뭐 벌게 내 마음도 벌게 바다 냄새는 별로 응? 바다 냄새는 별로인데 카드 쏘기가 좋아 응 저기로 받아야겠다 뭐라고? 저거 다 응 뚫고 있지 나 저거 하네 응 저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 야 그래도 딱 맞췄네 응 기가 막힌 타임 기가 막힌 와 진짜 응 안 깼으면 내한테 피 날도고 잔소리 들을껀데 제가 말했잖아 지린섬에서 내실에 나와야 된다고 응 그러네 해 졌어 지금 아직까지 오이 남았다 그래 팔 아프지? 응 쩔쩔 쩔 구름 때문에 빨리 떠요 빨리 끝난 거 같아 다 짠 거 같아 다 짠 거 같아 특히 지이 더 응 이잔 그래도 왜 구름 색깔이 이뻐 끝낼까? 끝낼까? 끝내자 됐어